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지난 주말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에 피날리를 장식한 기시다 총리의 방안에 겹쳐서 들려온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더 비통하게 느껴집니다. 끝내 우리가 건넨 물컵의 반잔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핵오염수, 사도강산 등재, 독도침탈에 대한 방치, 친일의 옹호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었고 이제 군사협력까지 제도화하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잘못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지우기를 포함해 정부의 굴욕 외교를 국민과 함께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정상화해 봅니다.